흐 eks 오오 질조름은 스페이스바를 누르래 우후우~! 우후우후우~! 난 얘네리를 따라가겠어 흐흐흐흐흫 어 뭐 하나 얻었어 하핰 졌어 흐흐흐흐흐흐 고마워! 그래... 어? 얘네는 어딨지? 얘네 어딨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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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깄다! 후속작이요? 어 후속작도 있으면 해야죠 지금 당장은 못하고 나중에 해야죠 이거 어디까지 쫓아가야돼? 이제 그만 내리면 안돼? ㅋㅋㅋㅋ 오케오케오케오케오케오케오케 기념물...등록 뭘까... 가방같은데? 백인데요 백 영웅 병원 같은데요 그죠? 진단결과가 확실한겁니까? 뭐야 이거 왜 짤리지? 네, 결과에 대해서는 모두들, 아니 못 읽을 수 없어서 죄송합니다. 이 우상 의사래요. 남자의 여자야. 불행히도 전반적 발달장애 증상이, 아직 어렸을 때 증상을 발견하셨다면 부인은 상당히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 겁니다. 어, 뭔가... 병이 있었구나. 관련된 서적이 있나요? 토니 에트우드가 쓴 책입니다. 이 증상에 관한 전문가죠. 당분간은 무료로 빌려드리겠습니다. 돌려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두 분은 연인이신가요? 결혼도 안 했고, 그 외 법적으로는 전혀 연관되어 있진 않아요? 안 하... 아이고, 죄송합니다. 결혼도 안 했고, 그 외 법적으로는 전혀 연관되어 있진 않아요? 아, 그렇군요. 그렇죠. 이런 문제에 대한 전문 상담가를 소개시켜 드릴 수는 있습니다. 바라신다면요. 두 분 관계에 불편한 점이라도 있으신가요? 아니요. 어떠신가요, 선생님께서는? 아니요. 좋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선생님, 드린 책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리버양의 상태를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겁니다. 전... 마음에 안 내키는군요. 왜 그러시죠? 뭐, 선생님의 뜻이니까요. 당분간은 리버양의 치료를 돕기 위해 승마 치료라는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북쪽에 있는 목장에서 하고 있죠. 연락을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가 병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거겠지? 그렇다네. 시계? 뭐야? 실례합니다. 시계 소리가 안 나게 해주실 순 없나요? 리버가 똑딱거리는 소리를 정말로 싫어하거든요. 그렇게 심한 거 아니야. 난 괜찮아. 괜찮습니다. 저희 방침이에요. 또 다른 불편한 점이 있으시면 바로바로 말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왜 집 시계들이 그렸는지 알겠네. 음... 시계에 똑딱거리는 소리. 조금만 기다리자. 금방 우리 차례가 될 거야. 토니 에드 우드 평범한 갈색 핸드백 하나 더 찾아야 되는데 뭘 찾아야 될까? 나가야 되나? 나가는 건 안 되고요. 우리 노구리 망할 물건이 우리가 갈 때마다 있다는 걸 믿을 수가 없네. 누군가가 정말 좋아하는 것 같네. 그녀는 이외에도 동물에 대한 뭔가 이상한 태도를 보이지만. 그렇지. 됐다. 네 들어가시는 분들 잘자요. 좋은 밤 되세요. 베베님 주무세요. 시계 극쟁인가? 야 저기 봐 나도 알아 존이가 이 질을 맞은 걸 극장에서 보려고 돈을 냈다는 사실도 믿을 수 없어. 그거 말고 이 멍청아 저길 봐 시간을 뛰어넘었다고 어허 우와 갑자기 어린 시절 한쪽만 새까매진 삼겹살 같으니라고 극장에 혼자 왔다는 거잖아. 패배자 그러는 너도 영화 보러 갈 때 항상 혼자잖아. 그거랑은 다르지 내 취향에 어울려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서 그런 거라고 그건 그렇다 치고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이 이딴 쓰레기를 견디고 있지? 소년이죠. 소년 존 그러니까 이 영화는 육체적으로나 건강적으로나 안 좋다고 증명 종료 됐어 일하자 응? 아 그래야지 뭘 본 걸까? 무슨 영화를 봤길래? 응? 자 마우스로 한 번 쑥 훑어보고요 없죠? 따라서 갑시다 어? 잠깐 난 이모패션 10대들 말하지 않는 중이야 뭔 소리야 이게 어 업법 좀 친애하는 말씀 시끄러워 말을 다 한 것도 아니라고 메멘토가 될 만한 것이 나 찾아봐 뭔 소리 한 거야 둘이 지금 난 이해가 안 가네 뭐지? 어? 뭐지? 사람들이 하나하나 없어져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여기서 벌써 3명이나 치웠다고 영원한 건 아니잖아 왜 지우는 거지? 자세 좋은데? 이제 셀카 찍겠네 모든 사람을 너랑 갔다고 보지 말아줘 제발 이봐 존이한테 여자친구를 만들어주고 싶은데 그냥 하나 만들어버릴 순 없나? 응? 못해 이런 책임 이거를 왜 다 지워야 되는 거지? 이 사람들을 여기서 없애도 아무 의미 없다는 거 알지? 그럼 상관 없잖아 다 지워야 되나 본데 이리 와 이리 와 없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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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 아무도 없는데 말꼬미 내기도 싫지만 또 존이를 어르고 달래야 될 것 같은데 그건 맡길게 다행히 이번엔 올리브는 안 먹어도 되겠구만 뭐지? 뭐지 뭐지 리버? 계속 여기 있었던 거야? 로비에서 기다렸어 네가 안 올 줄 알았다고 왜 나온 거야? 우리 영화 같이 보러 온 거잖아 어? 그 질문은 내가 하고 싶은데? 무슨 소리야? 우린 영화를 같이 보고 있었는데 네가 갑자기 나갔잖아 우린 영화를 같이 보던 게 아니야 네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다고 내가 있는지 봤으면 내 옆자리에 왔으면 됐잖아 그게 무슨 차이가 있는데 우린 같은 데서 같은 영화를 보고 있던 거잖아 왜 그래? 넌 정말 특이한 거 같아 영화 같이 보는 거 싫다는 거야? 물론 같이 볼 거야 자 끝나기 전에 들어가자 이럴 땐 역시 어울리는 반응을 해줘야겠지 아니? 알았어 전에 우리 일거리가 있길 바라자고 근데 왜 얘는 안 주웠는데 나? 어 뭐야 왜 왜 왜 왜 왜 오 오리노구리 결국엔 둘이 같이 앉아서 봤네 기념물 등록 아... 뭐부터 할까 일단 이거 먼저 제끼고 오케이 됐습니다 기념물 이용 뭐랄까 이 오리노구리가 점점 맘에 들고 있어 아무튼 간에 편리하잖아 안 그래? 음... 더 어린 시절 이리 와 어깨 좀 펴고 음... 음... 이건 아니야 저기 이건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아 야 조용히 해 도대체 뭐가 일어날 건데 생각해봐 최악의 경우 리버가 거절한다 아무 일도 없던 것 같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당장에게 걸어 나오면 돼 아무도 알지 못할 거고 네가 쿨하다고 생각할걸 그녀가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어떡해 그녀가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어떡해 아니면 너한테 소리치면 쫄지 말라고 아니면 응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싫다면 자 걱정은 그만하고 누가 그러겠어 아니면 저 백과사전을 나한테 던지면 어떡하지 헬멧도 안 쓰고 있는걸 아나니 저는 이 일이 준비가 전혀 안됐어요 인마 진정해 등 쫙 펴고 쫄지 말라고 그래 말 한번 잘하네 다 잘될거야 돌아서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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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야야야 너 뭐 쉿 안녕 안녕 아 안녕 내 목소리 들려? 응 그럼 왜 아니야 됐어 거기 있는 오리노구리 귀엽다 뭐 읽어? 책? 오리노구리 이야기? 아니 아 멋지네 저기 등대 응? 이날에 2차 반응 프레넬 렌즈를 쓰는 등대는 딱 16곳이 남아있어 그중에 9개는 해안가에 있고 9개 중 하나는 더 오래된 등유식 등들을 개축한거야 아 지금 읽고 있는게 그 이야기니? 아 그러니까 너 영화 보러 갈 생각 있니? 몰라 알았어 생각할 시간은 줄게 못해 왜? 언제인지를 몰라 어 그래 토요일 8시는 어때? 어때? 해봐 기계가 정지 알았어 아 잘됐다 신경쓰지마 자세한건 다음에 결정하자 그럼 난 기계가 정지된 줄 알았어 말을 안하니까 왜? 왜 날 떨어져라 보고 있는거야? 내가 이것저것 어설프게 할거라고 생각하는거야? 내가 저것처럼 아 떠올릴 필요 없다고 네 기대에 어울려줄 생각도 없고 아직 어리잖아 긴장하고 있겠지 너도 알고 있으라고 무슨 뜻이야? 닥치고 가자 내 이름은 닥치가 아니야 아니라고 닥치 닥치고 가자 흐흐흐 흐흐흐흐 오리노골의 봉제인형 이걸 적절한 각도에서 바라보면 이게 아니야 아니야 신경쓰지마 너 도대체 뭐라는 거야 어? 뭐 데이트 신청했잖아 전혀 너 완전히 불쌍해 보였다고 나 같으면 성큼성큼 다가가서 그러니까 이렇게 야 거기 너 놀러가자 나랑 너 지금 바로 개판이네 알아 하지만 네가 방금 한 것보단 이게 낫다고 그래서 리버가 백과사전을 너한테 던졌어? 응? 그랬어? 닥쳐줘 좀 봐 닥쳐라는 말을 입에 담는 사람은 나뿐만이 아니야 갑작스럽게 사랑스럽네 에 그 산 사람의 기억을 계속 더듬어서 과거로 가고 있는 거야 망할 네가 이런 날 바보 같은 수업에 보셨다는 걸 믿을 수가 없어 그러지마 재밌잖아 넌 그림을 잘 그리니까 너도 연습하면 잘 그릴 수 있다고 그렇겠지 오늘 수업을 끝으로 다시는 손에 붓을 잡지 않을 거야 왜 이런 쓸데없이 물통만 계속 그려야 되는 거야 물통 그리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만 두덜돼 언젠간 너도 이게 재밌다는 걸 알게 될걸 아 설마 아 설마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달걀을 그리며 연습했대 물통은 커다란 달걀이랑 비슷하잖아 그렇다면 넌 커다란 다빈치가 되겠네 아니구나 난 이게 설마 이게 리버를 처음 만났을 때 인줄 알았어 아니가 이 물통을 그리는 것 같은데 지금 얘 스케치북은 어? 고양이 같은 거 그리고 있는 것 같은데 어? 얘네들은 물통 안 그리고 있잖아 다른 애들은 물통 그리는데 이쪽으로 가볼까? 말해볼 사람 아무도 없나? 좋아 그럼 리버? 왜 대답하지 않니? 넌 정답을 알고 있잖아 기다린다 리버 알았다 그럼 이젠 우리 이제부터 콜럼버스는 1942년 8월 3일 엘스파니아의 한국 팔로스 데라 프론테라에서 출항했습니다 그곳은 1322년에 건설되었는데 당시 겨우 14살이었던 알바르 페데레즈 덫 뒤집마니 카스티아의 우왕일세 됐다 됐어 내가 물어본 건 날짜뿐이잖니 그런데 자 그렇게 어려웠니? 이럴수가 그녀와 같은 증상을 겪는 사람은 전부 이렇게 기억력이 좋아? 꼭 그런 건 아니야 하지만 안개 쪽에는 굉장히 강하다고들 하던데 이게 존 아니야? 아닌가? 오늘 19일이니까 9번 오늘은 날이 따뜻하니 9번 야 선생님 이쪽으로 오신다 알트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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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알트탭을 입수했다 뭐야 이거 이거 왜 입수하는데 어? 알트탭 왜 입수했지? 구세주 알트탭 구세주 뭐 아웅 고소공포증? 이건 아닌데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니야 이거는 조니와 리버는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래네 못된 무슨 병인진 모르겠어 정확히는 모르겠소 뭔가 병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잠겨있다 점심시간에만 계좌만다 말씀하세요 옆으로 가볼까? 축구하나? 개판이구나 너희들! 다음번엔 어 다음번엔 더 잘해야 된다! 강당이네? 나중에 여길 이용할 수 있겠어 아 설명하지 마세요 설명해주지 마세요 난 모르는 채로 하고 싶습니다 아니에요 농구장 바닥선을 직사각형으로 기억하고 있다는 건 믿을 수가 없어 그냥 나는 새롭게 경험하고 싶습니다 모든 것을 어? 뭐야? 그래 니가 이겼다 으쌰! 운동도 꽤 열심히 했고 어? 여기 열렸다 식당 같은데요? 아 배고프다 갑자기 배고픈데? 야! 독특하지? 하지만 독특하게 지루하잖아 자! 저기 보라고! 리버는 늘 혼자 있잖아 저 기괴하게 생긴 돌연변이 오리 인형을 대동하고 저건 돌연변이 오리가 아냐 오리너구리지 오리너구리 나발이고 뭐고 알게 뭐야 쓸데없는 말은 하지 말라고 어쨌건 그녀는 뭐랄까 동떨어져 있어 그렇지? 아예 다른 행성이나 그런 데서 온 것 같다고 그래 멋있지 않아? 너도 외기인이나 UFO 같은 거 꽤 좋아하는구나 몰랐네 하지만 말이야 뭔가 특별해지고 싶다면 차라리 뭐 고스패션 같은 걸 하지 그래 그거라면 내 머리카락을 건들고 싶진 않아서야 그 패션 이름이 그런 거인 것만 봐도 알잖아 저기 닉 난 그러니까 모두가 똑같은 사람들 속에 있는 뭐야 깜짝이야 똑같은 꼬마애로 남고 싶지 않아 리버랑 어울린다고 해서 자신이 그렇게 바뀌는 건 아니잖아 봐 너는 그냥 수줍은 많은 여자애랑 놀고 싶어하는 남자애라고 리버는 그냥 수줍음이 많은 게 아니야 닉 그녀는 뭔가 특별해 특별한 게 항상 좋은 게 아니라는 거 잘 알겠지? 그녀가 특별하고 싶어서 그런 건지 아닌지는 알아? 어쩌면 그녀는 다른 모두들과 어울리고 싶어 할지도 몰라 만약 그렇다면 그녀를 더 특별하게 만드는 건 그녀가 싫어할 짓이야 안 그래? 네 중요한 건 내가 네게 필요한 걸 잘 알고 있다는 것이고 그녀가 바로 그걸 가지고 있어 그녀한테 있는 무언가를 가지고 싶어서 그녀를 원하는 거지 그녀에게 도움이 되고 싶은 게 아니라? 너무 이기적이야 너 네가 무슨 짓을 하려는 건 알았.. 인건지는 알았으면 해 알고 있어 틀렸다는 것도 아.. 틀렸다는 것도 알았으면 싶지만 평범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 모든 사람이 어딘가는 특별해 할머니가 너한테 하신 말씀이네 뭐야? 그럼 이 녀석은 그냥 사람을 차지해서 힙스터가 되려는 거야? 이건 뭐랄까.. 짜증나네 그렇지 가끔은 우리 고객님들 머리를 두들겨 패고 싶긴 해 고등학생이니까 모두가.. 인지 뭐 그렇다치고 일하자고 잠깐만 절벽에서 리버한테 말한 게 혹시 이 이야기인가? 그런 것 같지? 그리고 리버 씨는 미쳐서 그 무시무시한 토끼들을 젓기 시작했고 맞지? 기억도 안 날 이 오래전 이야기를 고백한 것 때문에 그렇게까지? 뒤끝이 상당히 심했나봐 아닌 것 같아 뭔가가 피었어 그럼 이제 모자를 쓰시게 셜록홈즈 저길 봐 우리 다음 행선지가 탁자에 기대에 서있잖아 이거? 근데 기억을 하나 더 찾아야 되는데 지금 고등학생이네요 여기 있는 꼬마가 머리가 새약해되고서도 피아노를 옮기는 걸 도와줬더니 부럽다 나도 아직 연락하고 있는 어릴 적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어 이유고 의도도 다 떠나서 둘이 고등학교 때부터 만났다는 건 꽤나 인상깊네 요즘 고등학생들 사귀면 한 달은 가던가? 못 가지 않나? 넌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난 정말 물 흐르듯이 갔지 그래? 정말 물 흐르는 것 같이 사라졌어 어울리네 기억 하나 더 기억 하나 더 그러게요 또 이기적이란 말을 들었네요 오리너구리 봉제인형 이 오리너구리를 볼 때마다 얼마나 깊은지 기억의 파편 하나를 거저 얻는 느낌이야 이 인형이 내 가슴을 핥힌 것만큼 존이의 가슴도 깊게 핥힌 것 같아 찾았다 가자 르... 에...? 아...네 잠깐...이기 뭐...타는... 아...뭔가있네 즉...겊이이이... 이봐 멋없어 이봐 에네르기파를 절대 방해하는 것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구 뭐라구!? 나는 에, 내 에 그러길래 뭔 소린 거 했냐. 뭐야 이건 또 다 비어 있어 묵묵묵묵뿅 빙빙빙뿡빙빙빙뿡빙빙빙 빙뿡빙빙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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다 지금 정도면 얼만큼 온 걸까 더 어린 시절이 한 중학생 됐을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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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